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열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LNG 섹터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 봤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아세아 시멘트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아 시멘트는 지금 시장에서는 솔직히 시멘트 관련주들 그렇게 많이 관심 없죠. 근데 제가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같이 드렸습니다. 요즘에 지금 시멘트 관련 업체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하반기 또 가격 인상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커졌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시멘트 관련돼가지고 하반기에 가격 인상이 또 추가로 있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객사들한테 시멘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상반기에도 2월 달에 한 15%가량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추가 가격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세아 시멘트가 수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아세아 시멘트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다른 업체들은 유연탄을 조달하는 비용이나 이런 시멘트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면을 굉장히 통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 흐름 또 그리고 한 번씩 좀 튀어오르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뭐 이런 식의 8월 달에 정부에서 주택 공급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 거기에도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요. 아세아 시멘트 한번 지금 바닷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일 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정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는 최근에 좀 눌림을 살짝 주고 오늘 이제 움직임을 한 5%가량 상승을 좀 했던 모습인데 재룡전기는 제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모멘텀으로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생산 업체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변압기에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재룡전기 쪽으로 주문이 많이 증가해서 수주가 정말 상반기에도 많았다 이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탄탄한 수주를 좀 기반으로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또 그리고 지금 한참 더운 시즌인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8월 달 초쯤 되게 되면은 전력 피크에 대한 좀 걱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소식에도 계속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최근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좀 밸류상 이런 수주를 좀 받아놓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하반기에 이런 수주 받아놓은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꾸준한 성장도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니까 이 재룡전기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 이제 오늘 새롭게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볼게요. LNG 섹터의 순환매를 주목하자라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여기 생쇼 나와서도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도 다 편입을 해서 또 수익을 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들 또 단기적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게 또 조선 쪽 즉 LNG 관련된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FMC 이후로는 계속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서 이런 순환매 장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관련해서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봤으니까 지금 이제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가는 12,000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유명하죠. 동성화인텍. 본행제로 유명한 업체고 국내에서 한국 카본, 동성화인텍 딱 이 두 개의 회사가 본행제 쪽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 LNG선에 본행제를 공급을 하는 업체로서 LNG 쪽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런 조선사나 본행제 업체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하반기 또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치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조정 이후에 지금 올라서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 동성화인텍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사업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LNG선 본행제를 생산을 해요. 이렇게 LNG 운반선이 있죠. LNG 운반선 안을 보게 되면 LNG를 액화시켜서 배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영하 163도 이하로 온도를 맞춰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LNG가 기화되어서 다시 날아가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본행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국 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본행제 시장을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행제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그리고 이런 LNG 본행제 시장이 결국에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동성화인텍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상황을 보시게 되면 엄청난 호황이죠. 실제로 이번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형 3사 같은 경우가 거의 올해 목표치에 90%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벌써 한 해의 목표치를 90% 달성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수주가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사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NG선, 특히나 LNG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전체 수주에서 71%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NG선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동성화인텍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주받은 것들이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이런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동성화인텍에도 꾸준한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사들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한번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제 동성화인텍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인데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제 주춤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점 개선세를 좀 보일 거고 내년에는 361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보이면서 좀 껑충 뛰어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하고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움직일 만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들도 요즘에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사들은 아직은 좀 적자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사들보다는 동성화인텍이나 이런 본행지,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이 훨씬 더 먼저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사 등을 최종적으로 이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인도하는 데까지 좀 시점이 걸리긴 하지만 배를 만드는 도중에 제품들은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같은 이런 기자재 업체들은 훨씬 더 빠르게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은 계속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LNG 쪽 관련 이슈 측면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러시아가 얼마 전에도 유럽으로 나가는 이제 가스 공급량을 지금 2%까지 줄이게 된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이웃 국가인 라티비아 쪽에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럽 쪽으로 나가는 물량들을 계속 줄이고 있고 이거를 계속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G 관련된 모멘텀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름이 지나고 슬슬 이제 추워지는 계절로 다가오게 되면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들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최근에 러시아, 유럽 가스 막국 그리고 EU 해운국입니다. 라티비아가. 그러니까 EU 해운국까지 이제 또 본격적으로 가스를 막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막으면 이제 배로 실어 나를 수밖에 없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재료는 살아있고 실적도 좋은데 좀 뭐랄까 좀 돌파가 잘 안 됩니다. 돌파가 안 되고 첫날 만날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는 이제 돌파가 될지 그거를 좀 묻고 싶네요. 네, 이번에 그러면 이거 한번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런 LNG선 관련된 업체들 이런 기자들도 이런 식으로 좀 박스 안에서 좀 갇혀 있는 흐름들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사실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은 좀 물량을 모으는 흐름들로 갔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충분히 이런 좀 박스권들을 뚫어낼 수 있는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조선사들 중에서 현대 미포조선이 지금 이전 고점대 이렇게 뚫어냈잖아요. 그래서 조선사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결국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 동성화인텍 같은 이런 기재재 업체들도 같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충분히 넘어갈 여력들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은 1차 목표가 1만 3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만 4천 2백 원 그리고 손절가는 9천 8백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1만 6백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1만 2천 원입니다. 4차 목표가 2만 3일에서 1만 6일에서 1만 1,2,2,3,4,4,4 này.